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10편 30편 5절입니다 새벽 기도의 사람들 한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새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해가 질 때는 누구나 다 몸에 힘이 다 빠지고 마음도 곤고한데 그래도 우리가 하룻밤을 자고 아침이 되면 또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오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을 날마다 때머라 축복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인데 하나는 기도가 왜 중요한가와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가 우선 기도가 왜 중요하냐 물론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먼저 우리 빌리포스 4장 16절로 참 6절로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모든 건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또 생각대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사는 건 다 생각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인데 문제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생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문제에 막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데 염려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근심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게 떠나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생각이야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이 지각을 뛰어넘는 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시간은 뭐냐면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평소에는 육으로 살죠 가장 초보적으로는 육으로 삽니다 졸립다 배가 고프다 이런 육적인 반응 가지고 살죠 그러다 조금 철들면 생각을 하며 살죠 그래서 그런 배고프고 졸리는 것도 참고 살죠 그리고 뭔가 좀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이루려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혼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혼에서 영으로 어떻게 옮겨가느냐 여러분 어떻게 옮겨갈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옮겨갑니까? 공부 많이 하면 옮겨갑니까? 어떻게 옮겨갑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기도의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 중심으로 이렇게 새벽기도 중심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니까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도의 방편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기도의 방편들을 공부하면서 그 모든 방법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아마 책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관상기도기죠? 관상기도가 있습니다 관상기도는 통성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죠 예를 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내 생각 속에 하나의 단어를 생각합니다 십자가면 십자가 사랑이면 사랑 이런 단어를 하나 내 생각 속에 붙들어 놓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게 관상입니다 그걸 계속 집중하고 집중하면 십자가가 되든지 사랑이 되든지 그게 무슨 내가 헌신이 되든지 소망이 되든지 부활이든지 천국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단어든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그 단어에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 그 단어에 집중하는 것 때문에 내 생각이 몰입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래 지나면 그것에 묶여서 생각이 묶여집니다 묶여지면 그걸 뛰어넘어서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그와 비슷한 게 동방정교에서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오주여 기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주여, 오주여 그것만 계속 반복합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오주의라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오주의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되풀이하면서 자기의 모든 생각을 거기에 묶어둡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영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성령 역사를 경험한 이런 것들이거든요 통성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방음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원리는 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의식 세계를 뛰어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혼적인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기도하면 그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이 혼적인 또 생각의 범위를 의식의 세계를 지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40kg 이상을 힘들게 왜 뛰습니까? 10kg 20kg 힘들어요 30kg 힘들어요 40kg 그러나 자기의 육체가 쇠하고 한계에 이를 때에 마음의 쾌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그런 거죠 사실은 계속해서 자기 몸을 혼자 뛰는 거 아닙니까? 혼자 뛰면서 두세 시간 혼자 계속해서 자기 길을 뛰어가면서 몸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쾌감을 느끼는 건데 그건 육체적 쾌감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쾌감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10분 한다고 20분 한다고 그런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기도를 반복하고 더 깊이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런 의식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는 그런 지경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이 이 땅의 염려와 근심,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을 벗어날 수 있어요 어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살겠다는 겁니까? 아무리 변명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변론을 해도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냥 내가 거룩하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자고 소리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이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우리는 그냥 승리합시다 바르게 삽시다, 어롭게 삽시다 맨날 출정식만 하다 끝바구니 맨날 출정식이야 출정식 제가 볼 때는 그런 겁니다 맨날 출정식이야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소리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강인한 체력과 전투력들을 훈련한 다음에 나가는 거지 맨날 출정식에 우리 반드시 승리합시다 전쟁을 나가면서 지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우리들의 신앙이 다짐하고 결심하고 출정식 하는 것으로 대풀이하니까 어느덧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나 교회 10년 다녀서 20년 다녀서 그러고 다들 신앙생활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뭐냐 기도는 우리의 의식 세계를 뛰어넘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가 새벽 기도이든 어떤 기도이든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시고 우리가 헐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추구하고요 정말 부탁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날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기뻄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지키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 기도는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우리가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공한 CEO들 100명을 다 우리가 뽑아서 그분들의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그 100명 중에 90명이 다 새벽형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고 성공하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선 새벽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부지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새벽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수백 건의 책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믿음과 상관없는 그냥 새벽에 대한 얘기도 저는 참 많은 책을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자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다 게으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저는 여러분이 도전을 합니다 왜 우리가 새벽을 깨우지 못하느냐 다른 핑계 대지 말자 말이죠 최소한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기를 원한다면 하루에 7시간부터 자신을 깨울 수 있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죠 자신도 못 이기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적들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꾸 우리가 다른 핑계를 대지 마시고요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새벽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면요 새벽에 일어나면 열심히 생활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은 열심히 생활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선 그 사람이 새벽을 깨운다는 건요 삶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삶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농부가 있는데 그분은 도시 생활에 지쳐서 자기가 농사를 지면서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농사가 너무 재미있대요 그분이 직접 한 얘기에요 자기가 직장에 출근할 때는 아침에도 늦게 출근했대요 아침에도 그런데요 농사를 지어보니까요 농사가 너무 재미있어 가지고요 호미를 들고 새벽을 기다렸대요 공감되죠? 농사는 해가 떠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가 떠야 농사를 나가고 싶은데 얼마나 농사가 짓고 싶으면요 새벽에 일어나서 호미를 들고 해가 뜨기를 기다렸대요 그 사람 인생이 행복할까 불행할까? 행복하죠 여러분 행복합니다 저는 최소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어 나 그만 잘래 어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나에게 지금 어려운 인생입니다 새벽을 기다리고 새벽을 깨우고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반전하고 싶으면요 한 가지쯤은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는 건요 하루를 열심히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왜? 아직도 삶에 열정이 있고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육체가 피곤하다는 핑계로 내 육체에 끌려가지 마시고요 최소한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 육체를 깨울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최소한 하루를 열심히 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아침에 늦잠 자서 아이고 출근 시간 늦었다 아이고 길 막히겠다 아침부터 그냥 걱정하고 직장에도 그냥 3분 전에 1분 전에 겨우 출근해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하루를 사는 사람이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오늘 내가 가장 먼저 출근할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근해가지고 하루를 준비하는 그 사람이 하루를 승리하는 사람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최소한 그 사람이 하루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뭐냐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창조적인 생각을 합니다 창조적인 생각 새벽 기도는 우리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찍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벽에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런 사람만이 자기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우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가더라도 남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수동주인 인생이거든요 근데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분야에서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 시간은 뭐냐면 내가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날은 그 시간은 내가 일과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집중하고 내 영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한 기업 중에 하나가 구글이라는 기업이죠 인터넷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지금 세계적으로 선두적인 기업이 구글인데 이 구글은 하루에 자기의 업무 시간의 20%는 반드시 자기의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어요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의 20% 자기가 근무하는 것의 20%는 매일매일 자기 업무와 상관없이 음악을 듣든지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조용히 차를 마시든지 산책을 하든지 자기 업무 외의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규정화되어 있어요 왜? 구글과 같은 기업들은 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잘 내어야 돼요 문제할 능력이 없을 때 디폴트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그거 같이 내가 매일매일 내 정신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시간으로 내 뇌를 좀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랬어라도 아이디를 개발하라고 하는 건데 뭐 저는 그렇게 어렵게 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할 거 다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명철을 더하시고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거고요 정말 새벽은요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나의 영을 충만하게 하는 시간 그런 사람이 날마다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요즘 아마 어디 가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AI 시대가 왔다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요즘 그런 책들을 좀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예를 들면 당장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 이제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택시가 기사가 없이 로봇 택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기사가 아니에요 그냥 자동차가 운전하는 사람 없이 택시가 그렇게 운행이 됩니다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상암동 주변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잖아요 택시 타가지고 어디 가겠다고 말하면 그게 가는 겁니다 돈 카드로 결제하고 내리는 거예요 그럼 당장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택시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리운전과 관련한 이 운수의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일자를 잃는 겁니다 이건 뭔 얘기 아니에요 인공지능 시대 그러니까 로봇이 인공지능이 모든 걸 이미 여러분의 집에 다 있잖아요 TV 켜주라 뭐 하는 거 다 있죠 그게 아주 초보적인 AI잖아요 앞으로는 그 AI가 TV만 켜주고요 날씨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커피도 타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다 해줄 겁니다 점점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뭔 얘기 아닙니다 2035년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2035년이 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직업의 30%가 AI로 로봇으로 다 바뀝니다 인공지능으로 우리 때 그런 일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 벌써 운수읍은 거기 시작되었고요 미국은 벌써 변호사도 다 인공지능이 하고요 약사도 다 인공지능이 하고 의사도 인공지능이 합니다 다 미국의 월스트리카에 정권 투자하는 것도요 AI가 다 해요 로봇이 하면요 로봇은 커피도 안 마시고요 잠도 안 자고요 휴가 다 온 가고요 음악도 안 듣고요 하품도 안 하고요 인간이 몇 날을 걸쳐 하는 것을 그들은 1분, 2분 안에 다 하니까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인간이 행복해질까요?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편하자고 로봇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 로봇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엄청난 문명 전환의 시대가 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끝까지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은 기도다 예배하는 것이다 로봇은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축적돼도 영은 없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로봇이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력과 공감하는 능력 예를 들면 누가 불쌍한 것을 그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요 정말 예수님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공감하는 거거든요 로봇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뭐 외국반하고 그런 거 로봇이 다 걱정하지 마 그냥 그런 걸 지금 공부하고 있어 정말 지금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될 것은 창조력입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요 엄청난 어떤 파고에 접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암기시키고 요약하고 외우고 분석하는 것도 의미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는 창조적인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이후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줄 알고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감하는 능력들 두 가지만이 로봇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인지는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은 로봇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로봇은 기도할 수 없다 로봇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기도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우리가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 삶을 주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파고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모든 문명의 전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부모님들 자녀들 잘 키워야 됩니다 지금 기도의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말씀의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영의 사람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는 인공지능에 지배당하는 사람과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옵니다 인공지능이 지배합니다 사람이 이제 로봇에 심부름하게 생겼다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미국은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공지능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주인이 돼야 되죠 그 주인은 창조적인 사람과 공감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들의 미래 세계에 그들이 정말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뭐 쉽게 말합니다 아니 자신을 새벽에도 깨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탈모드에 보면 자신을 이긴 사람은 적이 없다 그래요 자기를 이긴 사람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어려웠느냐 자신을 이기지 못하니까 억울해요 왜 억울합니까?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이 나쁜 거죠 여러분 사실은 자신을 이긴 사람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는데 우리를 이겨야 됩니다 자신을 통제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새벽에 잠 하나 깨우지 못하고 내가 하루 나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어요? 저는 최소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잠 때문에 안 된다고 여러분 잠 하나 못 이기 있어서 어떻게 세상을 이을라 그래? 더 큰 원수도 많은데 세상에는 여러분 새벽을 깨울 때마다 이건 연습이다 생각하고 깨어나세요 네 번째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몸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잠이 깨는 말 하나 할까요? 여러분 아침에 우유를 받아 마시는 사람보다 새벽에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정신이 번쩍 들죠 아침에 우유를 받아 마시는 사람보다 새벽에 그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최소한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인생이 규칙적인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규칙하고 밤에 늦게까지 시간 보내고 우리가 에디슨이 1879년에 우리가 이 정구를 처음 발명합니다 여러분 이 정구가 우리에게 들어온 지가 오래되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요 호롱법 밑에서 공부했어요 저도 저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환하게 정구부를 밝히고 산 게 오래되지 않았다고요 에디슨이 정구를 발명할 이후부터요 인간에게는 많은 질병들이 생겼다고 그래요 왜?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거야 밤에 불을 켜놓고 나는 제발 이거 좀 끊으면 좋겠어 밤에 밤에 환하게 불을 켜놓고 그냥 24시간 하여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24시예요 하여튼 아니 낮과 밤이 있어야지 왜 24시? 특히 우리나라 편의점 호만 다 있잖아요 편리하지만 이게 우리의 건강을 망치는 길입니다 사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녁에 일찍 자야 되고요 삶이 규칙으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새벽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 건강해지십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육체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시고요 새벽 기도하면 건강 좋아집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다시 우리 몸을 순종시켜서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일단 삶이 규칙적인 삶입니다 저도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저도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녁에 일찍 잠을 잡니다 저도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마치고 하면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밤에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리듬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할 수 없는데 새벽을 깨우면 건강하고 우선 우리가 자기의 정신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유익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행복하고 우리 마음의 평강이 충만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행복할 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가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이 귀한 새벽의 가치를 우리가 피곤하고 잠을 좀 자겠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 귀한 복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성경의 새벽의 사람들 첫 번째 예수님의 새벽 예수님의 새벽 많은 사람이 이릅니다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나 그러는데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우리 35절 한 절만 합독합시다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을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기도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새벽 기도 10편 57편 8절 다 같이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또 저 머리맡에다가 탁상시계 있죠 따르릉 하는 거 그거 저도 늘 다윗의 심정처럼 탁상시계야 새벽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늘 잠들기 전에 제가 마지막 확인하는 게 혹시라도 이 자명종 시계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늘 그걸 점검하고 그렇게 합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거죠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두 사람만 더 좀 소개하고 싶은 것은요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 길선주 박치록 장노님입니다 1906년 10월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우리 길선주 그 당시는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치록 장노님 두 분이 늘 마음속에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부족한 그래서 그 분이 그냥 두 분이서 우리 좀 기도합시다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분이 장노님이 그냥 자발적으로 기도하셨는데 한 달 만에 그것이 교회 안에 소문이 나가지고 200명이 넘게 자발적으로 나서 새벽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연말에 장대현 교회가 정식으로 당회해서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정식으로 결의하고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참 놀라운 것은 그 장대현 교회가 1906년도부터 새벽 기도회의 시작이 사실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죠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 웨슬레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 당시 영국 교회 집회를 가면 그 당시 대부분의 영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회 가서 꼭 부흥의 할 때는 새벽에 다 나오라고 그랬답니다 그때 교인들이 투덜투덜 했대요 그때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아직도 서구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우리 곽상근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자기 교회도 올해 한패교와 함께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어려운 일이고 그 선교사님이 그래 교인들이 반대 안 돼요 왜 해야 되냐고 우리 힘들다고 그런데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교인들도 반대하는 새벽 기도를 우리 선교사님이 시작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한국의 모든 교회뿐 아니라 온 열방의 교회도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벽 기도의 부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한빛교회가 새벽을 깨우면 우리가 한빛교회만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세계 교회를 깨운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다소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우리가 내 육체를 깨워서 내가 깨워 한 자리 채워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빛교회가 새벽에 기도한다 그러는데 적은 숫자가 모여주면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번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오셨다가 저희 교회 새벽 기도에 참석하셨던 많은 목사님들도 하루 잠깐의 경험이었지만 그분들에게 큰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었다 그럽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도 한빛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분들이 용기를 가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흥과 또 이 땅의 기도의 숲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선한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근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